네 바로 선수 입장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대표입니다. 5선에 빛나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이에 맞서는 야당 대표, 야권의 대표적인 4선 중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잘들 지내셨고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리고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중진들의 거침없는 정치 토크쇼 국회 하이킥 지금 유튜브로 함께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국회 하이킥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면 처벌할 법 제정을 검토하라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시 하루 만에 법무부가 오늘 또 입장을 냈습니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의무적으로 협력하게 하는 법안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위반 시 형사 처벌 외에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제재 방식을 고려하고 적용 범위도 아동 음란물 사건 등 일부 범죄로 한정하는 걸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에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어제 추 장관이 반헌법적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들도 헌법이 보장한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지 말라며 추 장관에게 지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13일 뉴스를 먼저 들어보셨는데요. 요즘 정치권에서 시선을 강탈하면서 이목을 가장 집중시키는 인물 추미애 법무장관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이 최근에 휴대전화 잠금을 강제로 해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두 분 과연 이 법 추진 어떻게 보시는지 김기현 의원님부터 의견 주시죠. 네 추미애 장관이 한동훈 방지를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엉뚱하게도 비밀번호 강제 해제하는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분이 판사 출신이 맞나 도대체 법을 공부하신 분인가 하는 의문을 저는 가졌습니다. 우리 형사사업체계는 이렇습니다. 실질적 진실을 발견해야 될 목적이 하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적법 절차 듀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켜야 될 두 가지의 의무를 동시에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지 안 지은지에 의해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느닷없이 경찰관이나 검사가 집에 들여닥쳐서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절차를 지켜야 되고 그 절차를 안 지키면 그렇게 해서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해놓은 것이 그게 적법 절차에 가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실체 진실을 발견을 하되 이 절차는 지켜라. 그래서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헌법에도 그게 보장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거죠. 본인이 증거인별 자기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별하면 처벌이 안 됩니다. 국민 도피자 그런데 본인이 도망가는 죄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피시킨 건 죄가 되지만 본인이 죄 지하고 도망가도 죄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 자기 스스로 죄를 책임지어서 강제로 자백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자기 부재의 금지의 원칙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비밀번호 네가 이실직구하랬다. 만약에 그걸 이실직구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데 어떻게 법괄을 하셨다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 그걸 수사를 하다가 정진윤 검사하고 붙었지 않습니까? 육탄정이 벌어졌었는데 그게 비밀번호를 안 내놓으니까 검사장 한 사람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안 내놓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안 내놓는 걸 보면 이게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는 거죠. 그걸 피하려고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상에 보장돼 있는 일태면 방어권이랄까요? 그게 있는 거니까. 그런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지금 디지털 범죄가 계속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워낙 교묘해지니까 이걸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서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아무 해제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영국에도 법이 있죠. 영국에도 법이 있는데 물론 그거는 국가안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집니다. 어쨌든 이 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매 장관도 답답하니까 이런 발상까지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초점은 검찰관론의 유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 해제를 안 풀어주니까 자기가 저질러 있는 잘못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안 풀어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매 장관이 이걸 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온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제할 필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다른 유럽 경우를 볼 때. 그래서 이거는 이 내용을 놓고서 여야 간에 토론을 하고 국민들하고 함께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M범방 사건 때 이때 비밀번호 안 풀려서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국민적 여론을 좀 들어보고 지금 한 얘기대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대로 조치를 하는 게 적당할 것이다. 어쨌든 지금 당장 바로 추진하자는 의도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슈가 좀 붉어졌죠.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이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할비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거의 쌈짓돈. 검찰총장의 쌈짓돈이다. 그리고 50억 원이나 된다. 자의적으로 쓰이고 법무부에는 보고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의원들, 법사위원들이죠. 대검에 가서 검증까지도 현장에서 했는데 어떻습니까? 설혼 의원님. 검찰총장의 특할비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문제가 있죠. 이게 50억을 말 그대로 총장이 자기 마음대로 썼는데 지난번에 법사위원들이 가서 검증을 했습니다. 했는데 법무부는 따박따박 내놨어요. 심지어 영수까지도 있고 내역을 다 설명해서 내놨는데 검찰은 총장이 자기 마음대로 쓴 부분은 하나도 안 나와요. 일체 그냥 입 싹 닦거나 없다 이러버리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구시도의 유물이라고 봅니다. 검찰총장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영수증도 필요 없고 내역도 필요 없고 보고도 안 하고 법무부는 물론이고 국회 보고도 안 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50억이나 있다는 사실은 이건 예전에 관행이 그냥 꾸덕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건 깨야 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식이든 여기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되고요. 그러려면 차제에 이 부분을 특활비 부분을 들여다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 김겸 의원님은요? 사실 특활비 검찰총장 얘기하는데 이 예산 편성 법무부에서 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자기 손으로 예산 편성해가지고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에 통과된 겁니다. 그것이 옳고 그러고 여부를 떠나가지고 우선 자기가 잘못 책정을 했으면 자기가 편성 잘못했다는 자기 반성부터 먼저 해야 될 텐데 마치 남의 일 얘기하듯이 얘기한단 말이죠. 참 아이러니다는 생각하는데 윤석열 총장 뿌리겠습니까? 누구든지.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배정되어 있는 특활비가 국가 전치 예산에서 보니까 조 단위가 됩니다. 거의 한 2조 단위가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입니다. 이게 어느 블랙홀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니 이게 왜 검찰총장 특활비가 있는 문제가 되느냐 수천억 조 단위를 쓰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명백하게 조사하자. 전체 특활비를 조사하자. 그래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서 조사하자. 그런데 또 그게 응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특활비가 문제가 있대서 조사를 하자고 조사를 해야 그 시정책이 나오고 개선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응하시면 됩니다. 왜 응하지 않고 말로만 고치자 그러시냐. 결국 윤석열 총장을 공개하기 위한 이슈로 사용할 뿐이지 전혀 이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진정성이 없다. 말할 수 있는 대로 행동하십시다. 바로 특위를 구성하자고요. 네. 여기까지 듣고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토론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시고 진행하는 국회 하이킥 뜨거운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요. 검찰총장의 특활비 50억 원에 대한 논란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0312 문자 주셨는데 그런데 특활비라는 게 21세기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거액으로 꼭 필요한지 청취자 1인으로 좀 궁금합니다. 업무 연관, 수사 연관이면 일반 기업들처럼 투명하게 증빙하고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김기현 의원님 어떻습니까?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특활비 이게 사실 여야인 문제를 떠나서 이게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감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특히 저희들 야당 입장에서는 특활비 다 없애자고 하고 싶죠. 야당 입장은 늘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놓고 보면 이건 다 없앨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런 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약사법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마약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돈을 줘야 물건을 줄 건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마약 파는 사람한테 돈을 보냈다. 그 영수증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계좌로 송금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또 국가안전보장 관련해서 테러단체와 접근할 때 정보원하고 접근할 때 정보원한테 영수증을 받고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증빙자료가 잘 안 되는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국정원은 그걸 줄인다고 말을 해놓고 안법이라는 명칭만 바꿨을 뿐이지 뒤에 숨겨놓은 게 6천억이 더 있다. 이런 기사가 나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사해야 된다는 것이 특히 법무부가 지금 보도에 의하면 특활비 10억 원을 받아가 썼다고 한다는데 그걸 검찰국에 썼다는 거죠. 본래의 목적과 관리 검찰국은 수사를 전혀 하는 데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은 법무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설훈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의 이야기는 지나친 이야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총장이 맘대로 썼다. 영수증도 없고 내역도 없고 보고도 안 하고 혼자 100% 자기 혼자서 50억을 썼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로 봅니다. 그거는 김기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사상 필요한 마약 수사라든지 국간부 수사라든지 이런 곳에 쓰인 것이 다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건 뭐 10분 1도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과거에 내려온 아주 악습인데 이건 차제 정리를 해야 한다고 봐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특활비에 줄어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많아요. 줄여서 보고도 하게 하고 내역도 붙이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활비 문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김기현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일명 추미애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인 권력형 사법 방해제 신설 추진하신다면서요. 추미애 장관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법무부 장관은 저는 처음이 싶은데 계속해서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피로도가 엄청 높아져 있는데 이런 거죠. 취임 후에 약 11개월 동안에 4번에 걸쳐서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가 거의 보복 인사 학살 인사라고 표현돼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표적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면 좌천시켜버리고 또 그래도 마음 안 들면 또 다른 데로 쳐박아버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육탄돌격을 해서 막 이렇게 한 사람도 승진을 시켜주고 그 사람이 기소가 되어 있네. 수사를 받다가 기소를 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승진시켜주고 이렇게 하니 이것이야말로 완전히 권력의 남력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해야 된다. 가중처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추미애 장관 스스로가 한동훈 방지법 하는데 거기보다 먼저 당장 추미애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설훈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방지법은 위헌이다. 헌법 위반이다. 공개하셨는데 또 추미애 방지법이라는 걸 내놓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야당에서 해보는 거고요. 될 수 있을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 안 할 거예요. 자기들 야당의 주장에 전하지 않는 거이고 그런데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갈등이 있는 이 모양새 이게 아까 그런 법무부 장관 처음 본다고 그러는데 이런 검찰총장도 처음 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검찰개혁을 저지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표적수사도 하고 그리고 편파수사도 하고 온갖게 다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전에 자기가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검찰총장을 두고 보고 있어야 되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검찰총장이 지금 임기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걸 그냥 보고 있는 그 심정은 이해하는 거예요. 임기를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적어도 총장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건 벌써 그만뒀어야 합니다. 물론 감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찰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당연히 그만둘 겁니다. 그만두게 될 텐데 지금 감찰 내용만 보더라도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에 방상훈 사장을 상대로 해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피고발언인이었거든요. 방상훈 사장이. 피고발언인인데 둘이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2018년에는 2018년에 옵티베스 사건 이것도 수왕지검장 할 때 무의미 처리했습니다. 옵티베스 사건이 그때 무의미 처리 안 하고 제대로 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또 있습니다. 라임 사건 이거 왜 제대로 수사 안 하느냐 이런 등등으로 보면 정치적인 발언한 건 다 차치하고 과거에 했던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에 어떻게 수사를 엉터리를 했나 이것만 감찰하더라도 또 자기 가족들 문제 장모 문제 부인 문제 본인 문제 이런 등등으로 보면 감찰 결과가 나오면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설훈 의원님 어쨌건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고 거의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진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요. 야당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더 잘못이고 책임이다. 여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 잘못이고 큰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잘 잘못이야 변론으로 치고요. 어쨌건 이 상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일 테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청와대 인사수석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뭔가 인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분 다 경질되든지 아니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경질되든지 이런 정리가 되지 않을까 개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검찰총장이 여기서 물러나야죠. 본 의원이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의 수사를 잘못한 부분 현재 가족관계 그리고 그걸 떠나서 검찰총장은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바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정치행위예요. 검찰총장이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다 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우를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해야 한다 이거 우리 정부를 대놓고 하는 얘기거든요. 공격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만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임기 끝나니 봉사를 할지 어떨지 정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정치적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계속하도록 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정세균 총리가 소위 말해서 총대를 메고 임기여 보장돼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해임을 건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감찰을 빨리 해야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한다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요. 감찰 결과가 나오면 해임 여부 따질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해임 내릴 거라고 봅니다. 김기현 의원님은 이 사안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윤석열 총장 우리 당이 임명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야권의 후보로 선원 의원님께서 소속돼 있는 당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오히려 우리 당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변론을 하셨던 분들이십니다. 조국 수석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적극 추천했고 인사검정 다 맞췄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추천한 사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안 중에 상당 부분 우리가 야당이 인사청문회 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여당 쪽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다 조사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셔놓고 이제 와서 막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무슨 장단에 맞춰야 될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책임은 여권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왜 수사하느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말고 죽은 야당을 수사하라 그러는데 왜 자꾸 여당을 수사하느냐 그게 괘씸죄에 걸린 거죠. 그 괘씸죄 때문에 지금 거꾸로 지금 막 대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결국 이 사안을 해결할 사람은 대통령이십니다. 좀 전에 서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임하면 되죠.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해임하시지. 왜 해임을 안 하시나요. 본인 보고 사임을 하지 마시고 대통령께서 신뢰를 버렸다. 당신이 신 못하겠다고 하시면 될 일인데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데 도대체 그러면 진심이 뭐냐. 말로만 그러시는데 왜 행동하지 않느냐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하고 인사수석을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인사수석이 당연히 장관의 인명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인사수석이 총리하고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꼭 이게 유승일 총장이나 주미회 장관에 관한 이슈가 아닐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대통령과 총리와 논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는 아마 대통령의 입장을 거들어서 차도살인을 해야 될 입장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추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차도살인이요. 여기까지 첫 번째 이슈는 짚어봤고요. 월요일 코너 국회 하이킥. 지금 여야를 대표하는 중진 두 분, 의원 두 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이킥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대권주자로 유승민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세 사람을 꼽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연합뉴스티비와의 통화에서 현재 당내 눈에 띄는 당권주자는 세 사람뿐이라면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당 밖에 꿈틀거리는 대권주자 등 새 인물론에 대해선 새로운 인물을 찾다가 안 나오니까 현재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티비의 뉴스를 잠깐 들어보셨는데요. 대권 도전은 커녕 정계 진출 여부조차 밝히지 않은 윤석열 총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와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진단이 많죠.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정부 여당 사람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당내 대선주자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내에는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세 명뿐이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오후에 유승민 전 의원이 여의도의 사무실을 새로 열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기에 참석했고요. 김기현 의원님 유승민 전 의원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소위 잠룡들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겠죠. 그래야 될 때가 되었다고 보고요. 야권의 후보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한편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인물 한 분 한 분들 다 가지고 있는 경력이 대단합니다. 그동안 대권에 직접 출매했던 분도 계시고 혹은 시도지사로서 역량을 쌓았던 분들도 계시고 그동안 많은 검증 과정을 거쳤던 분들이시고 얼마든지 대통령이 아니라 더 큰 역할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 분 말고도요? 이제 그럼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출마라 그러시던데 손을 하시죠 이 자리에서. 제가 출마하면 1등 할 거라 하시던데. 정말요? 얼마나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거고요. 시작됐다. 아까 윤석열 총장이 지지도가 많이 나오니까 야당이 곤혹스럽다 그러던데 야당이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여당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 정권에 대한 비토 세력들 비판 세력들 지지를 처리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야 모두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론 의원님 국민의힘의 지금 잡룡들 거기다 이제 김견 의원님께서 스스로 포함시키셨는데요. 아니요. 포함시키셨잖아요. 농담으로요. 평가를 좀 해 주시죠. 여당 의원으로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없는 건 사실입니다. 지지율이 1%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이 얘기되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다마는 국민이 인정을 안 하니까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큰 답답함일 텐데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리고 제대로 된 얘기들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국민이 뭘 바라는지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거 전혀 엉뚱한 길로 가면서 지금 이를테면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데 검찰개혁을 안 하려고 저항하니까 국민들이 지지하겠습니까 아마 야당에서 후보 중에 한 분이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윤석열 잘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오는 분이 있으면 확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못하거든요. 못하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윤석열 이 양반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지 않고요. 김정인 위원장이 방어막을 막 치고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이런 조건이면 우리 당을 모시다가 후보로 내쉬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찬스는 못 들게 하지 않습니까. 못 들게 하고 홍준표 의원 부분에 대해서도 못 들게 하고 이런 방어를 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참 제대로 된 지휘부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렇게 살짝 어떤 야권 통합 이 얘기를 하셨더니 김정인 위원장께서는 벽을 딱 치시더라고요. 안철수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김정인 위원장은 자기가 위원장으로 계속해서 하겠다. 이게 기본 입장인 것 같고요.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야권 전체가 이런 표현은 좀 지나칩니다마는 결속력도 없고 뛰어난 인물도 안 나오고 하는 건 올바른 길을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와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고 앞머른 길을 나가면 당연히 지지어가 올라가죠. 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제 시작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상대당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들려고 했는데 우리 당에 대해서 아주 그저 올바른 길로 가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이야말로 올바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이라고 말하시면서 검찰 장악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가차없이 처벌이 내려집니다. 완전히 위선이고 허위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외교도 지금 엉망이죠. 아니 지금 국가안전보장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안보도 문제죠. 그것뿐이 경제 폭망했습니다. 집값 폭등했습니다. 전세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폭등했습니다. 일자는 다 사라졌습니다. 아니 이 상태에서 뭘 국민들 앞에 죄송합니다 하고 해야 될 집권당에서 거꾸로 야당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가라고 하시니까 이거 참 어이가 없다.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주장을 저렇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 딱 맞습니다. 집값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건 참 부끄럽고 방법을 찾아야 했다는 생각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기현 의원이 참 훌륭한 분인데 국민의힘 당론이 그런 입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과감하게 틀끈틀고 여당이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하고 이 부분은 잘못됐다. 집값 부분은 공격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전부 다 잘못했다고 나오면 국민이 이거 바보입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지지 안 올라갑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대선 후보 TV토론장에 나와 있는 느낌인데 아주 뜨거운 열기 한쪽으로는 감사드리고요. 한쪽으로는 또 서로 뭔가 좀 인정도 하고 그러면서 비판도 하고 이런 모습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심도 조금 들고 있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좀 드리고 마무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위공지자 범죄수사처장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후보자 두 분 최종 선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격론을 벌이다 결국은 무산이 되고 말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18일 수요일까지 만약에 후보자 추천이 되지 못한다면 고위지원으로 간주하고 다른 방법, 법의 개정이죠.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연내 공수처 출범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 대해서 김기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2차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선정하기로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2차 회의에서 선정하자고 합의 본 것이 아니고 2차 회의 과정에서 논의를 하자고 한 것이고 논의를 했던 거고요. 지금 이 문제는 아주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지금 공수처의 목적이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 단죄할 수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은 여당 측이고 야당은 죽어있는 권력이니 당연히 야당 측의 추천을 인사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하시고 계속해서 여당 측에 유리한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게 꽂혀지고 비틀어지는 겁니다. 야당 추천 후보 선정이 답이다. 복잡하게 하시고 지금 추천한 인사들의 병력이라. 시간 관계상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로노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석통위원 전 동부지검 검사장은 야당이 추천했습니다. 이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추천위원으로 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수처는 안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하면 안 된다. 방해하기 위해서 들어온 분이에요. 방해하기 들어온 분을 야당 공수처장을 만들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법을 정해놓고 넉 달 동안에는 지금 안 지키고 있습니다. 법을 제일 지켜야 할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가 18일 날 될 텐데 3차에 의해서 이게 안 되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야당 목리를 끝까지 그냥 지켜주는 게 협치가 아니에요. 야당이 그렇게 놓으면 지금 법을 바꿔서라도 이건 공수처장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민이 말하는 바예요. 7811님 문자 주셨네요. 와우 날씨가 쌀쌀했는데 이 코너 들으니 갑자기 후끈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 expertise. 밑 간단하게 고맙습니다. , ,